디지털 시대의 물결 속에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 기회가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. 특히 백화점 상품권 판매를 위한 키오스크 대리점이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. 안정적인 수익 모델과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체제로 무장한 백화점 상품권 키오스크 대리점은 경제적 절입을 꿈꾸는 창업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다가서고 있다. 주식회사 위메이드 솔루션은 이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독특한 백화점 상품권 교환 시스템을 통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 이 회사는 특허받은 기술과 백화점 상품권 발행 백화점과 의의 협업을 통해 경쟁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.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소자본 창업 모델을 제시하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소규모 공간이나 상점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앱이 창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. 또한 위메이드 솔루션은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며 본사만의 포인트 구매 기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였다. 이러한 접근성은 상품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. 특히 위채페이 알리페이 유니온 페이와의 연동을 통해 중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매출 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. 현재 500여대의 키오스크가 백화점 및 마트에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안에 200대의 신형 키오스크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. 이는 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누구나 소자분으로 고수익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 주식회사 위메이드 솔루션과 함께다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창업 기회가 될 것이다. 디지털 시대에 맞춘 이 혁신적인 창업 모델은 많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기대된다. 상품권 키오스크 대리점 창업문의 콜론 1588-4358 상품권 키오스크 대리점 창업문의 콜론 1588-4358